네, 대물나라에 있는 닭간을 판매합니다. 매기미끼 낚시에 너무 좋대요. 닭간! 이게 뭐냐고요? 닭에 있는 간. 1kg를 냉동시켜서 팔아요. 저도 중간 도매로 빼왔는데 되게 비싸네. 운임도 막 4,000원 드는 거예요. 하여튼 간에 판매하고 있어요. 청지렁이도 중요하지만 닭간! 너무 잘 든다고 지금 소문이 나. 원래부터 닭간 했어요. 제가 입고를 안 시켰는데 입고 시켰어요. 닭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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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간!